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윤스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또 그지같은 시궁창에 풍덩 빠져가지고 온갖 번뇌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중생 데리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고작 가슴 수술 받은 걸 이유로 결사 반대하는 예비신모 때문에 결국 결혼이 깨져버렸는데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왜 싸구래야? 원제 가슴 수술했다고 예비시댁에서 반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그리고 상견례는 물론이고 식장까지 다 잡아놓은 예비신부입니다. 뭐 내용을 이미 제목에 써놨지만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비시댁이 아니고 예비시모가 혼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허... 참 그지같은데 일단 상황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남친,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이렇게 4명이고요. 여동생은 지금 20대 초반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죠. 특히 얘는요. 처음부터 저를 엄청 좋아했어요. 잘 따르고. 약간 뭐랄까 외적인 부분으로 칭찬을 많이 하면서 언니 너무 예뻐요. 나도 언니 닮고 싶어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요. 사실 제가 평소 외모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남들보다 꾸미는 것도 또 좋아하고 뭐 화장이든 옷이든 뭐든 그런 게 좀 있는데 얘가 이런 저를 좋다면서 막 따라하더라고요. 시누이가 되는 걸 떠나서 아직 20대 초반 아이가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귀엽기도 해서 뷰티 선물도 많이 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슴 수술. 이거 그러니까 얼굴의 경우에 제가요. 간단한 시술 후에 따로 손댄 건 전혀 없으나 가슴은 좀 다릅니다. 컴플렉스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몇 년 전 수술을 했고 당연히 남친도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연애 초반에 이미 다 터놓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니까 숨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바로 예비 시모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예비 시노이가 저를 보면서 언니는 어떻게 가슴도 그렇게 예뻐요. 글래머 너무 부럽다. 이런 소리를 하길래 제가 웃으면서 아니야 이거 수술이야.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얘도 살짝 징징대면서 아 그래요? 아 나도 수술하고 싶다. 뭐 대충 이런 혼잣말을 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래 너도 해라 마라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웃고 말았는데 알고 보니 아무래도 이게 진심이었나 봐요. 자기 엄마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엄마 꽁꽁이 언니도 수술했었대. 나도 가슴 수술시켜줘. 이런 말을 해버린 거죠. 그러자 예비 시모는 기겁을 하면서 바로 결혼 물으라며 남친한테 난리를 부렸다고 하는데 이때 남친은 아니 가슴 수술을 했다 안 했다 내가 괜찮은 건데 그게 뭐 어때서 엄마가 뭔데 그걸 걸고 넘어지는 거야. 왜 반대를 하는 거야. 이런 소리를 했고 예비 시노이도 아니 그냥 내가 하고 싶다는 거지 언니가 수술하라고 한 적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세 사람이 엄청 싸웠나 봐요. 저한테 미안하다며 따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언니. 이렇게 근데 솔직히 이게 얘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 누구의 잘못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친 어머니는 저를 그냥 가슴 수술한 징그러운 사람 싸구려 가정교육이 안 된 여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한 말이에요. 무조건 반대 결사반대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어떤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전화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특히 제일 어이없는 건 제가 당신의 어린 딸내미를 물들였다고 여기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성형을 권유한 적 한 번도 없었고 그냥 화장품 선물이나 속눈썹 펌 피부과 시술 등 이런 일반적인 관리들만 알려준 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처구니가 없고 아니 지금 너무 억울해요. 왜냐면요 이런 것들도 그래 제가 먼저 해봐라 종용을 한 게 아니고 얘가 하나하나 자세히 물어봐가지고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해준 게 다니까 그리고 이건 아니다 싶은 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아니라고.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여기서 가정교육이 왜 나오는 거야?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요. 이왕 나왔으니까 말해봅니다. 저요.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 정말 잘 받았고요. 지금 다니는 회사도 괜찮은 곳입니다. 다만 가슴 때문에 사람이 너무 위축되고 예쁜 옷도 가려입어야 되니까 그런 게 하나하나가 너무 스트레스라서 오랜 고민 후에 수술을 받은 건데 겨우 이거 하나 때문에 결혼이 막힐 줄은 저 정말 몰랐거든요. 여하튼 남친은 파혼은 절대 죽어도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아니 그냥 어머님 한 사람 빼고 모두가 결혼 진행하길 바라고 있어요. 아버님도 그렇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기분이 좀 더럽다 이겁니다. 평생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할 거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여기서 파혼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정말 고민되거든요.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래요. 쓴이 하는 말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억울하겠죠. 근데 말이죠. 남들 보이는 곳에 문신을 한다든가 얼굴에 피어싱을 한다든지 혹은 가슴 수술 등등등 이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님의 그 마음처럼 싫어할 자유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쓴이 그거 존중은 하지만 가족이 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 님도 거부감 들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댓글 님 찌지리세요? 아니면 찐따세요? 아우 꼰떼 냄새 2번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반박할 말이 도저히 떠오르질 않으니 찐따 꼰떼 타령하는 거 개웃기는구만 야 자기가 만드냐 3번 아니 뭘 어쩌라는 거야 그냥 감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파원하고 헤어지든지 딱 두 중 하나구만 뭐 솔직히 쓴이도 가슴 컴플러스 때문에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 모든 걸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진행한 거 아니었어요? 4번 아니 문신이나 피어신처럼 눈에 바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아들 본인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저러는 거야? 과연 이게 정말로 심호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까? 2번 이유를 떠나서 반대하는 결혼을 굳이 해야 되겠습니까? 평생 들들들 복화될 텐데 특히 심호가 복화되면 이거 답 없거든 죽기 전까지 3번 참나 아니 가슴 수술한 걸로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네? 대댓글 근데 솔직히 문신도 그래요 범죄가 아니죠 아닌 건 맞는데 사람들 눈에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가슴 수술도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되게 많죠?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2번 맞아요 가슴 수술했다고 하니 마치 뭐랄까 술집 여자 같은 되게 싸구려 이미지가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저러는 거지 3번 꼭 어른들 아니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습니다 뭐 쌍수나 코 수술도 아니고 무려 가슴 수술이니까요 4번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죠 안 그래도 평소 뷰티에만 몰두하니까 그게 참 별로였던 거야 그러니까 막 싸구려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싫었는데 이제 가슴도 했다 그러지 또 자기 딸내미까지 물들이려고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엄청 싫은 거야 대댓글 그러네 바로 이거네 물론 쓴이가 많이 억울하겠지만 자기 딸내미 물들인다고 생각하니까 더 저러는 것 같아요 5번 가슴 수술이라 솔직히 일반 여자들에 비해서 화류계 여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하니까 그런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대댓글 맞아요 20대 중반인 나도 선입견이 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은 오죽하겠냐고 솔직히 과한 시술이나 문신 성형한 사람들 보면 뭐야 화류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절로 들긴 하더라고 6번 쓴이가 억울한 건 나도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시어머니다 그럼 나도 똑같이 반대할 거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되게 저렴해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가슴 수술을 했다는 거 그 자체가 일단 그래 보통 여자의 정상적인 사고를 벗어난 거니까 아씨 수술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랑 이거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 천지 차이거든 여하튼 이미 깨진 이미지 복구하기는 불가능해 보여요 아직 나이가 젊은 나도 가슴 수술한 여자애들 보면 얼마나 내세울 게 없고 성적으로 어필하고 싶었으면 저걸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이 많은 꼰대들은 오죽하겠냐고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그리고 건강 문제도 있고 여하튼 좀 심한 결격 사유죠 결함 7번 아니 사람이 가슴 성형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뭔 상관이야 내 댓글 혹시 할매도 시켜주면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8번 일단 반대하는 결혼은 절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쓴이도 한 가지 꼭 명심하세요 가슴 수술한 여자를 고운 눈으로 바라봐줄 시댁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추가 는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달린 댓글은 잡아왔거든요 댓글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감은 올 거예요 봅시다 댓글 1번 아니 추각을 뭐야 지금 내가 제대로 읽은 거 맞냐 아니 식장까지 잡은 상태에서 결혼은 무르기로 했지만 이별은 아니라고 뭐예요 그럼 계속 사귄다 이거야 지금 2번 와 뭐냐 결혼은 무르겠지만 물렀지만 연애는 계속 할 거라고 대단하다 정말 님 지금 제정신 맞아요 그냥 그렇게 노리개로 놀리다가 결혼할 여자 생기면 바로 버리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넌 안 보이냐 그럼 눈 수술을 해 3번 결혼은 무르지만 안 헤어지고 계속 연애만 하겠다고 님 그러다 결국 정 때문에 결혼까지 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 순간 바로 헬 입성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있는 곳에서 가슴 수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다 까발리고 모욕 주고 어 그럴 것 같은데 그거 감당되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납니다 그리고 다음 남자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물어보면 몰라도 먼저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4번 추각을 참 그지가 않네 주구장창 가슴 드러나는 옷 입은 것도 아니고 옷 때문에 수술을 했다고? 아니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C컵 정도만 돼도 가끔 가슴 때문에 이쁜 옷 입어도 뭔가 미련해 보이고 부해 보여서 최대한 덜 나와 보이게 스포츠 브라 같은 속옷 입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5번 어? 예쁜 옷을 가려 입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노출이 심한 옷을 가슴이 작아가지고 못 입었다 뭐 그런 건가? 아무튼 가정교육 운운해 가면서 끝까지 변경만 하는 걸 보니까 쓴이는 참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오태라는 건 말이죠 가슴 적당한 게 더 이뻐요 내가 봤을 땐 니면 그냥 노출증이야 뭐 그렇다고 합니다 결혼은 깨졌지만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난다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래 뭐 어쩌겠어 화이팅! 감사합니다 응? 응? 감사합니다.